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장기요양기관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에서 매월 우리 일자별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안내해 드리는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기관에서 매월 일자별로 정해진 업무를 처리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장기요양기관이 확실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관이 체계가 잡혀지고요. 여러분들이 기관 운영할 때 좀 많은 위험한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보완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이니까요.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는 것을 주의깊게 들으셔서 기관 업무에다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자료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료 신청은 이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있어요. 더보기의 내용 꼭 확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자료를 보내드리니까요. 더보기의 내용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매월 일자별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이 내용 보시고 그대로 기관 업무에다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케어스토리 업무 시스템에 접속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업무 시스템 주소는 지금 https++2개 케어스토리.net으로 접속하셔야 돼요. 여기 www 표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케어스토리.net으로 접속해 주시면 되고 지금 저희 케어스토리 유튜브 채널 5천명 이상 구독자 기념으로 해서 업무 시스템 사용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케어스토리 업무 시스템 사용 신청서 클릭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1일 이내로 사용 승인이 이루어지니까요. 이거 무료 사용 신청 꼭 해서 자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제 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로그인을 하게 되면 여기 아래에 요양원 업무 매뉴얼이 있고요. 또 주간보호 업무 매뉴얼이 있어요. 여기 업무 매뉴얼을 클릭하시면 하단으로 쭉 내려가서 보면 매월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매월 1일부터 해서 그리고 매월 31일 말일 전까지 해서 매월 해야 하는 날짜별로 업무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이 업무를 여러분들께서 이 안내에 따라서 처리를 해주시면 기관 업무가 체계를 잡을 거고 그리고 점검하고 관리하는 내용들이니까 이 내용 그대로 업무에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들을 간단하게 먼저 보면 매월 1일에는 가산기관, 자가진단 입력, 롱텀 케어에다가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담당자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담당자가 직종별로 어떻게 어떻게 된다라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 기관에서는 이 업무에 해당하는 담당자를 정해서 업무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요. 전화나 또는 문자, 이메일, 카톡으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고 이 영상 하단에다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해 드리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내용들을 하나씩 보면 자료랑 그리고 규정 그리고 업무 내용이 어떤 건지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내용 그대로 매월 일자별로 이 업무들을 처리하시게 되면 시설이 체계를 잡고 또 시설의 업무 수준이 향상이 되니까요. 이 부분 꼭 놓치지 말고 업무 처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자료 요청에 대한 부분 업무 시스템 무료 사용 신청에 대한 부분은요. 문자, 카톡, 이메일, 전화 다 괜찮으니까요. 댓글도 괜찮으니까요. 필요하신 대로 문의 주시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